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멤버들이 다 자고 있어요. 지금 아침 10시에요. 저 오늘 블로그 찍을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블로그 찍을 거예요. 오늘 자율 시간이요. 오늘 일요일 나서 자율 시간.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면서 블로그 찍을 거예요. 한 시간 안에 다 준비하고 바로 뛰어면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킨게를 빨리 시작할게요. 씻고 나서 바로 톤을 발라요. 좀 약간 에이드라이 해서 그냥 발라요. 아 그거 바르면 그렇게 바르면 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강에서 하면 좀 러프. 얼굴이 좀 러프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한테도 드렸어요. 그리고 저 돈을 사용하는 거 믹스민. 믹스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야 돼요. 저 돈을 팔 때 약간 좀 시원한 느낌에서요. 진짜 완전 시원해요. 완전 시원해. 그 때문에 돈을 내리지 진짜 좋아요. 처음에 파운데이션 키코. 아 이거 벨키에서 샀어요. 이거 처음이에요. 약간 컨셉이랑 파운데이션 둘 다 있어요. 키코. 잠깐 에버데이스먼트. 키코. 많이 사람들이 투테리어 받고 싶을 때 써가지고. 투테리어를 해준 거예요. 꼭 보세요. 네. 지금은 블레스로 갑시다. 블레스로 갑시다. 와 진짜 좋아요. 오. 지금 블레스로 갑시다.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음식 많이 하네요. 야 안 안 가. 아 갔어. 오. 왔다 왔다. 맞아요. 오 예아. 예아. 괜찮아요. 저는 약간 립스틱 그 색깔이랑 약간 뭐지? 믹스하는 게 진짜 좋아요. 색깔들이 섞여서 바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거예요. 약간 좀. 아. 글러시 하고 싶으면 이거예요. 이것도 약간 위에 살짝 올리는 점. 맘 맘 맘 맘 맘. 음. 네. 여기서. 끝.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메이크업 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참. 타이밍 진짜 좋았어요. 햇빛 타이밍. 지금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로 왔어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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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페로 왔어요. 여기 어디 카페예요? 영산이에요. 그리고 누구 만난지 보고 싶어요. 짱. 진짜 언니만 하고 싶어서요. 우리 진짜 언니만 하고 싶어서요. 우리 진짜 뭐지? 플래닝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너무 바빠하기 때문에 못 만났어요.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근데 지금 만나게 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딸기 레몬 에이드. 언니는. 천치토 에이드. 유자하고. 헤비 스컷. 언니 머리카락하고. 우리 약간 되게. 이게. 네이첼. 프루트. 그리고 이거 뭐예요? 스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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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버터 앤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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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좀 이따가 이거 먹고. 그리고 우리 에이드도 마시고. 우리 남선 타워. 거기로 갈 거예요. 헤헤. 다 뵙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남산에서. 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밖에서요. 우리 로케이션 밖에서요. 그 때문에. 지금은. 우리 롯데벌으로 왔어요. 다른. 그냥. 롯데벌. 약간. 레이 같은 거? 도스. 롯데벌. 아. 오케이. 거기 가고 있습니다. 롯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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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릭 보러 왔어요. 강 보러 왔어요. 강 보러 왔어요. 강 맞죠? 강 맞죠? 강은 아니야. 호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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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호수. 호수 왔어요. 호수 왔어요. 호수 왔어요. 저 언니한테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네. 언니 좀 도움 됐어요. 도움 됐어요? 도움 됐어요? 약간. 언니 한국어 발음 들으면서 저도 약간 좀. 그렇게 하려고. 아. 그렇게 하려고. 언니 따라 하려고. 이미 잘하는데? 네? 이미 잘하는 거 같아. 어. 아니에요. 저 지금. 잘해요.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약간. 한국 사람 같아. 나 한국인이잖아. 뭐라고. 어. 아닌데요? 와. 인대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인대 사람 아니에요. 한국인이에요. 와. 멈췄어요. 한국어. 한국어. 잘하는. 어. 에이. 필요해요. 저는. 아직도 못하는 친구인데. 잘해. 잘해. 이 정도면. 1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너무 잘하는 거야.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항상 거짓말 같으세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못해요. 진심이에요. 와. 그럼 진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하얼. 이거 레이크 보세요. 너무 귀여워. 섭불리. 저 뮤 보려고 했는데. 아. 오케이. 뮤. 뮤. 아예. 뮤. 요. 언니랑. 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아. 저 귀 안 작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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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랑 오늘. 재밌게 놀고 있어요. 와. 진짜 언니 재밌어요. 하하하하. 언니랑 오늘. 귀 작은 사람들이 재밌다니까? 재밌다니까? 아 진짜요? 아 저 그냥 오늘 구두 신고 와서 그 때문에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구두 안 신어서 귀짜가 아니면 원래 귀 좀 큰 편이에요. 와 되게 거짓말.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임이에요. 자연스럽게 왔네요. 우리 지금 만두 먹고 있어요. 한 달 먹었어요. 이것도 먹고 이거 다 먹고 보여주네. 다 먹고 보여줬어요. 저 지금 기억났어요. 이거 진짜 제일 좋아. 배고파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맞아요. 배고파서 너무 그냥 아꺽 먹어서 먹어버렸어요. 이거는 치즈만두예요. 저는 원래 만두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언니는 오늘 시켜줘서 이 만두는 진짜 좋아요. 진짜 약간 이 치즈만두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오케이. 근데 오늘 약간 만두 도전했어요. 다음에도 만두 조심히 하고 먹을 거예요. I'll give you a tip. when you want to 연결. two 문장 연결할 때 치즈만두는 처음 먹어봤는데 치즈만두는 처음 먹어봤는데 치즈만두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럼 다시 말할게요. 오케이, 굿. 치즈만두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와, 오니언을 시켜주셨어요.